나 거의 다 했어 진짜 정말 기다리라고 사장님 만들어요 어? 만들어요 어 있어요 근데 안해요 괜찮아 노트북 2개나 있어 아 야 이거 헤덧밥 만들라고요? 매일매일 왔다 갔다요 아 근데 저희 월요일부터 공사해서 일 안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 정리하듯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속 공사 여기 계속 공사요 아니 아니 일주일 여기 경기가 자꾸 나가서 비와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사해요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이렇게 공사 끝날 아 네 이따 이 정도는 안될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족복 많이 받아요 아뇨 thank you so much Remember Kirk 싸움 어 너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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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